안녕하세요. 다섯 달 초코 언니예요. 엄마 아빠 내놓은 게 초코예요. 초코는 5개월 정도 됐고요. 저희랑 같이 함께 한 지는 3개월 정도 됐고요. 하나 둘 셋 넷 네망이야. 월드랑 산덕이 키운 지는 8년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아직 정확히 그걸 못 가려요. 오줌이랑 뼈는. 근데 어느 날 신발을 딱 신는데 어머 설마 정확히 신발 안에만 딱 싸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있잖아. 얘네들은 진짜 이걸 하고 내가 이렇게 밟았을 때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는 걸까?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좀 프로 개아빠 또 우리 프로 개맘이잖아. 근데 우리가 초보때가 또 있었잖아. 초보라서 초보맘이어서 실수한 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 얘는 쉬고 싶은데 그냥 안고. 얘는 놀고 싶은데 내가 피곤하면 그냥 아우 됐어 이렇게 하고 그걸 존중을 못해 주는 부분. 맞어.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우친구에서도 다들 처음이어가지고 걱정 많은 팀이 한 팀 있잖아요. 드디어 이제 오늘 유주와 초코 가족을 만난 날이에요. 짜장하니까. 근데 우리 유주 주변에서 귀엽다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정말. 어떻게 하죠? 싫어 안 가 안 가 왜 왜 왜 유주 왜 삐져 있는 거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유주가 얘기해줘. 싫어 싫어 그거 병원? 아 애들은 병원 가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유주야 초코가 주사 맞으러 왔는데 어때? 오늘 초코가 6차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아프겠다. 아프겠지. 내가 안아줄대. 초코 언니가 있기면 괜찮아. 초코가 말해줘. 뭐라고? 너무 고마워.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유주가 든든한 언니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초코 이제 진정으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코 왔네. 근데 유주가 더 긴장했어. 초코 안녕. 많이 컸네. 초코는 오히려 긴장 안 했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요. 초코 좀 잡아주세요. 귀찮아서 안아프게 해주세요. 안아프게 해주세요. 귀여워. 안아프게 발달해줄게요. 괜찮아.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귀 속에 낙곤벌레가 있어서 닦아내는 거예요. 되게 유주가 모든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초코 진정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유주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오! 유주도 진정 소리 한번 들어볼까? 초코 진정 소리. 한 번 가지고 해줘 봐요. 오 유주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신기하겠다. 심장 소리 크게 들리지? 유주야. 초코도 유주랑 똑같이 생명이 있는 거야. 신기한가 봐. 표정이. 근데 유주처럼 어린 아이가 동물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 아 얘도 나랑 똑같이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프겠다. 왜왜왜? 왜왜왜? 왜왜? 오! 바늘 너무 커. 어떡해. 두사 맞을게요. 또 생후 3개월 이상인 강아지부터는 이 광경병 주사가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맞아야 돼요. 그렇죠.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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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사 잘 맞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초코 이제 접종 다 해서 산책을 혹시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산책해도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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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초코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는 유주랑 같이 이렇게 옥상에서만 산책을 했대요. 드디어 실전 산책을 하게 됐네요. 그때 초코랑 산책하고 싶었는데 초코가 주사를 안 맞아서 못했잖아요. 우리 한 번 산책 한 번 해볼까? 좋아. 그래. 산책할 때는 유주야 줄을 달아야지 위험하지 않게. 능숙해 능숙해. 됐다. 이제 우리 산책 한 번 해보자 초코랑. 띄워줘. 그럼 아빠랑 같이 잡아볼까? 응. 그래. 초코야 가자. 아버지 다음에 혼내다 볼까요? 다음에? 귀여워. 응. 초코야 너 뭐해? 초코가 냄새 맡고 있는 건가 봐. 아버지 여기 냉면 맡으면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나뭇잎이 초코 코에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래서 위험할까 봐? 저런 생각을 해요? 응. 하지만 유주 눈에는 초코 코에 뭐가 들어갈까 봐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걸 걱정하는 게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근데 강아지는 냄새를 맡으면 좋대. 유주 초코랑 처음 산책 나오니까 어때? 좋아. 좋아? 응. 초코야 오늘 나온 게 좋아? 초코가 좋대. 초코가 다 신기한가 봐. 뭐 말인가 봐. 응? 초코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응. 응. 어. 빨리 물 주자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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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초코 챙겨주는 건 유주밖에 없다. 초코야 못 말렸어? 세상에. 애기가 애기를 챙겨. 아. 초코 이제 집 가자. 초코 이제 집 가자.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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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일어나자마자 또 초코를 찾아요. 초코 잘 가 있어. 아, 조금 이제 격한? 조금 이럴 수 없는 게 있냐? 응, 조금 이럴 수 없는 게 있냐? 안 돼! 어? 안 됐는데? 안 돼! 인간은 안 했는데! 아, 늦었어요. 근데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나요? 초코가 아직 배변 훈련이 덜 되어있다 보니까 펜스 안에서는 잘하는데 밖에서는 자꾸 실수를 해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아빠 저기 또 꼭 치아했어요. 어, 치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치아가 와야 돼. 진짜? 유주가 저걸 간다고요? 진짜 임세다, 유주.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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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박치기! 우와! 우와! 귀여워! 음, 귀여워! 유주야, 우리 또 이제 간먹자. 간먹을 테인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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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사실 냄새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 음식에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고함에 으 으 오오오오오 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тиров 100% посто đã 깨 이거라면 이 와 prophecy 좋아하 들 ¡ierte! 아까 여기 Xin쪽과는 차분 Hobby 가스 을 하게 되겠다 ил visit 쟋 오빠 이거 먹는 거야 뭐 한 거죠? 지금? 어, 깨물었어, 깨물었어. 저거 어렸을 때 훈련 시켜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 엄마 초코가 물어서. 초코가 안 돼. 초코가 이리 와. 초코가 요즘 자꾸 입질을 하는데 유주한테도 자꾸 물려고 해서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유주 같은 경우는 아이니까 또 놀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1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평소에는 되게 잘 지내잖아요. 서로 공감도 잘하고 선택도 하고 잘하는데 가끔 이렇게 순간순간에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애기나 강아지는 한 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데 그 둘이 같이 있어요, 지금. 자, 유주랑이 초코가족은 과연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얼른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아, 두고, 두고, 두고. 네, 영역에서 물러나. 아, 됐다. 가자! 까닭! 까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